대전 강원 충청권 지자체가 지방자치로 지방정부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자는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우수 정책으로는 대전 동구의 이야기를 담은 공중화장실 담소와 대전 서구의 빅데이터 기반 3공 주차지도, 대전 유성구의 디지털 행정 혁신, 대전 대덕구의 모두에게 이로운 경제 119 대덕형 경제 모델이 뽑혔습니다. 충남에서는 충남 논산시 학대신고 대응센터 설치와 충남 금산군 집 앞까지 모셔다드리는 백신 접종 무료 택시가 선정됐습니다.